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컨셉어프에 특허비입니다. 잠바를 좀 벗을게요. 핸 딱 켜고, 엉덩 딱 켜고, 안전띠 딱 메고, 히터는 지금 딱 틀고 아직 안대파졌으니까 일단 내려놓을게요. 오늘은 어디 갈거냐면요. 양평 집 밖으로 갑니다. 거의 뭐 밖으로 나가버리고 느낌으로다가 카카오스 좋네요. 양평이라가지고. 한 시간입니다. 가보자고예. 오늘은 몬스터너지 사러 안갑니다. 왜냐면요. 이미 샀거든요. 몬스터너지라는 건. 이미 샀어요. 요거 몬스터너지 한 대 마시고 출발하겠습니다. 하다 날씨가 갑자기 춥어 지가지고 다들 방한테 측 광고 딴 뒤에 하셔야 됩니다. 안그러면 절대입니다. 우아기, 가다마이, 돗바 이런거 다 걸쳐야 됩니다. 하다 행정 다 왔거든예. 집 밖으로. 하다 사람이 좀 있네 이게. 이렇게 크다고? 형이 형이. 그럼 어디에 사야되나. 사람이 왜 이런거 하는데. 빨리 사무신도 어디고. 그거를 잠깐 차를 좀 세워봐예. 체크인하고 왔고예. 쟁이로 갑니다. 쟁이로 갑니다. 쟁이 스치는 바람에. 완전히 고바이네 여기. 완전히 고바이네. 완전히 고바이라. 나. 아이고 좋고. 체크가 좋고. 다 좋은데. 이리와 다녀입시다. 설마 여기 인테나 안되는거 알겠지? 오. 안테나 3칸. 4칸. 오케. 오케 바리. 됐어 됐어. 지금 멘북에 왔어예예. 예? 오뎅을 샀는데. 오뎅 안두고 왔어예. 조진아스. 야. 니는 어떻게 그 때 항상 널 먹으냐? 뭐야? 오오오. 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우씨. 이리로 와. 이리로 와. 이리로 와. 이리로 와. 빠진다. 오이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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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류망 오늘 추워가지고. 가득 들고 왔습니다. 동류. 오늘은예. 오이채. 오이채. 텐티피. 엘코. 이고. 로그피치 할께요 아잉 로그피치 하겠습니다 까마귀야 까마귀야 그래 가까울 수는 없잖아 어? 와 근데 날씨가 또 낮은 더워 날씨가 또 덥네 와 많이 더워예 야야 개야 와 대박 호구 자리 안들어왔어 얘 대박이다 야 니 자리가 없다 호구야 와 대박 와 면 모았다 와 호구야 니 군대가 아니다 지금 호구야 니 자리가 없다 코트에 앉아있거라 코트에 앉아있어 너구야 이리와봐 와 대박입니다 여러분들 호구를 오랜만에 뗄거 같으면 감을 잃었는지 호구 코트를 안 챙겨왔습니다 쩔 때리네 와 일단은 뭐 그걸 떠나서 보자 문을 일로 할거다 아이가 일로 할거니깐 일로 아이가 이리와 quién은 데세하고 물을 샀다 일단 자기끄물를 끓여지게 다시 재atures 키워드 에어메이웃 키워드 라이브 으응 으응 와 이거 서부라 서부야 이리 와 으악 오늘은 테로타프 두고 갔습니다 오늘은 몇몇 브라더스로 돌아가 타프트 면두고 갔습니다 안 나오네 지금 타프를 어떻게 채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방향을 이쁜 각도가 있는데 그걸 지금 한참 더 고민하다가 지금 요거 하는 거거든요 같이 고민해 봅시다 호구야 너도 고민해 볼래 호구야 일로와봐 일로와봐 뭐로 돌아다녀 뭐 있다고 보자 볼 땡겨달라고 볼 땡겨달라고 여기는 단독이라가지고 고구를 잠시 풀어놨습니다 원래라면 제가 또 양우씨가 묶어놓은거 아시죠 하나 둘 여기다가 박읍시다 여기다 대부분 오약 고르기 사는 거 따뜻한 어요 손 오죽 3 상가 빤스 보자 여기 넣어가지고 예 묶어주 됐지? 이래가 오아이어를 일찍 써 대게 이야 맥주 안사왔네 사고다 오늘 사고가 왔네 그래갖고 오아이어를 맞춰갖고 이쯤에 맞춰가 오늘은 세팅이 이상해 좀 느려 원래는 이쯤에 벌써 끝나야 되는데 이래저래 자리잡는다고 많이 지연됐네 원래는 빠릅니다 눈 깜짝할 때 세팅 끝납니다 이리 오래 안걸린다고 물론 영상에서는 시간관이 없지만 눈 깨가지고 눈 깨가지고 예 대불쌍 놔두주 오래 됐 여기가 지금 제가 보니까 느낀게 좋은게 뭐냐면은 원래 바닥에 보통 이런 데는 파쇄석이잖아요 근데 여기 강자갈입니다 그래서 호구가 저기 도와다닐 수 있거든요 원래는 호구도 바라파서 아예 파쇄석은 잘 못다다니거든요 발질이니까 여기는 돌이 강자갈이야 비싼거 좋네 요거 조명 거치대 설치해주고 놓고 끼아주라고 이것도 귀찮거든요 처음에 돌려주고 이렇게 헬리콘턴의 킬로 올리주 됐죠잉 우와 일단 마차가 파해 이것도 호구야 왜 왜 하세요 호구 왜 하세요 호구단 싹 끓읍시다 여기가 사이트가 정세라서 그런지 바람이 좀 부네 요거 썩 끼우고 예 썩 달아주 됐죠잉 됐죠잉 싹 끙가라주 됐죠잉 됐죠잉 뭐야 이거 앉으면 안돼 코트 깔아줄게 코트 깔아 코트 깔아 이거 빨리 깔아줄게요 기다려봐라 보금재를 깔아줄게 미안하다 호구야 헬리콘턴 이거 어지가 기셨네 나와봐 호구 나와봐 미안하다 하나 따라 따라 미안하다 와 이거 따시다 호구야 이거 따시구나 여기 햇빛이 직빵이라가지고 따십니다 나왔나 호구 나와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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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헤헤 거기써잉 가스 끼울때 아시죠잉 겨울에 손 씻었다 아입니까 가스 끼울때 엎드리면 사고에 세와서 요랫게 덜섭니다 겨울때 손이 겁나 싫었거든 가스 끼울때 가스 셀때 맞죠 안세죠잉 거의 똑같이 세와가 끼우면 덜섭니다 꿀팁인지는 모르겠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됐죠잉 톡톡톡 다 끝났습니다잉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여기다 사이드테만 딱 놔두고 뭐래 됐죠잉 됐다 됐다 물통 물통 뚜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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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올려주 싹 올려주 됐죠잉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통 딱 놔두고 그다음에 하나둘 더 넣어주면 딱 놔두고 됐죠잉 맥주 하나 마시겠습니다. 와, 갈증 우우지네. 오늘은 스텔란드 원래 제가 물을 안 사가지고 여기서 샀습니다. 매점에서. 클라우드. 술 챙긴다, 이마. 나 온나? 나 온나? 아따,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거 마시고 화면으로 설치하고. 아따, 뭐? 네 거 없다고요, 네 거. 왜? 이따 줄게. 호구야, 네 거 없어. 와, 맥주 500ml 온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갈증 우우지네. 아따, 즐기네. 여기 경치가 직입니다. 여기. 직이 직이. 와, 처 직이. 와, 아따 좋네. 여기 주네. 와. 생각해보니까는 제가 이제 탑으로 여기 쳤어야 됐네. 왜냐면은 뷰를 보여줘야 되니까 여기 쳤으면 안 됐었네. 아, 실수했어. 와. 와, 아따. 아따, 즐기네. 바로 이거지. 이거 마지 마시고. 저 실내 세팅이라. 화면으로 세팅하고. 너지,이 막,가,이 마. 가리는 까. 반복도록 하겠습니다. 아따, 이것이 바로 힐링이지. 개야. 이리 왔나 개야. 이번에 올란드 대표가 저한테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무료로 하이 스탠드를 보내주셨거든요. 하이 스탠드가 뭐냐 보여드릴게요. 밑에 스탠드. 이게 높은 거 있거든요. 그거를 저한테 그냥 보내줬습니다. 쓰라고. 너무 고맙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세팅해볼게요. 요쯤 하면 되죠. 요쯤. 하이 모드로 하면 원래 스탠드가 기본이 용도예요. 근데 이거는 30cm. 그 많지. 올라가는 거.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길어가지고 또 능력이 빡치네. 됐죠? 이리 가. 호구야. 이리 와. 됐죠? 오. 밸런스. 밸런스 괜찮네. 밸런스 괜찮네. 밸런스 괜찮네. 밸런스 괜찮네. 밸런스 괜찮네. 이게 원래 순정이 있거든예. 순정이 되게 헐렁해가지고. 싸주라는 겁니다. 조아줍니다. 그래. 요거 구멍 맞춰가지고예. 잘 껴줘. 오. 참아 잘 들어가네. 굿자. 밭침대로 다 닫혀줘. 요거래. 됐죠잉? 하나 더 끼울까? 요거는 원래 안해도 돼. 근데 왜 하냐고요? 왜 하냐면예. 간지용. 간지용. 원래 안해도 되는데. 그냥 막 뽀대용. 뭔가 허전하다 아입니까. 그래서 그냥 스릴 끼워주는 겁니다. 원래는 안해도 됩니다. 이거. 이렇게 아주. 됐죠잉?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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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장아리 싸워보자고예. 예. 정적이 작겠네. 예. 됐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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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선 캠들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자는 왜 저러고 있을까? 개야 가자 자 타프는 오늘 텔로터프 들고 갈거에요 그리고 오이스터 쿨러 오이스터인데 안에 오이는 없습니다 오이는 없고 뭐 드렸냐면요 만두랑 콜라 드렸습니다 오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보탄 그리고 거미채어 HXO 테이블이랑 파이어스탠드 세트 올란드 스토브 하이 모드로 했고 텐트나 세트 두고 왔고 이번에 또 호우가 추워하니까 겨울에 페인트를 하나 드렸습니다 페인트 하나 드렸고 이거 생각보다 따시네요 코트 세팅 해놨고 그리고 사이드 테이블 오늘 세팅 끝났고 이제 밥 먹고 호구 먼저 밥 주고 저 이따 먹겠습니다 원래 오늘 오든탕을 두고 갔어야 되는데 깜빡이 있어예요 공연도 안 두고 갔어예요 그래서 막 절대 안 돼 밤에 쫄쫄 공개 생겼습니다 아니면 매장 가서 하나 사오든가 해야 되겠는데 아무튼 밥 먹고 그러면은 불집 좀 하다가 저녁에 고기 꾹 먹고 오래가 올라가겠습니다 호구 밥은요 자주 먹던 룰루 와 이거 뭐 꼴 없노 룰루 비대 아닙니다 요거 주겠습니다 화식 화식을 오랜만에 반압에 찍어가지고 주겠습니다 몇 개 보자 몇 개 들었나 보자 세 개 주면 되겠죠 세 개 일단 물 좀 붓고 어이차 물을 쫙 부어줘 요거 화식 주겠습니다 요거 화식 잘라가 하나 둘 물 비프 고기라 이 말이지 여기 쪄줄게 뒤도 찌고 이것도 찌고 이것도 찌고 탱탱 올려줘 매트가 없어도 어쩌나 고야 내가 좀 안아줄게 얼른 왔나 으쨰 아방에 찌 따시게 했자잉 호구 밥 주다가 딴짓했더만은 해가 거멍지 뻔해 볼까 호구야 호구야 호호 됐다 됐다 호구 됐다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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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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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봐라잉 이거 좀 뜨겁다 근데 호구야 식화 먹자 응 식화 먹자잉 아따 맛있겠다잉 아마 뜨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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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나 나 호구 이거 끓이고 잠깐 인스타 했거든예 해 거멍지 뻔해 와 됐다 뭐 되나 됐다 됐다 죽겠습니다 그러면 오 안 뜨겁나 어 날씨 춥는데 거멍지였뻐네 오 마이무 오 마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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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 하여튼 날씨 건강으로 좋습니다 오늘은 막 산책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막 낮에 산책 많이 했습니다 혼자 그렇기 때문에 산책을 승리하겠습니다 싹싹 끓은 무 호구 밥 먹을 동안 조명 켜줄게요 하나 둘 됐지 그 다음에 하나 둘 서희 너희 됐죠잉 아 아따 손질해보라 아따 고라니 말부네 여도 고라니 말부네 호보야 그 앞머라 그 없다 이제 그만 싹싹 끓은머라 됐죠잉 불을 근데 여기는 여러분들 케이핑장에 더 밝습니다 밝아가지고 불을 안 켜도 될 것 같긴 한데 구상 맞춰야 되니까 불을 켜겠습니다만은 여기는 너무 밝아예 밝아서 이거 안 켜도 되긴 한데 그래도 한번 켜보겠습니다 없으면 또 호장하지 않습니까 또 맞다 아닙니까 켜줍시다 하아 밤드니까 몸은 따신데 손이 싫어 뭐 딴 데는 하도 안 추보여 손가락 끝이 싫었습니다 딱 막 손가락 시럽네 자는 밥 먹고 저서 안 나와 저 따시거든 담요는 이따 깔거고 왜냐면 후가 계속 왔다갔다 하니까 담요에 흙이 묻으니까 담요를 일단 안 깔습니다 아 됐다 됐죠잉 아 아 아 추부라 추부도 밖에서 궁극을 끌면서 밥 먹겠습니다 그게 겨울 케이핑 아닙니까 오늘은 요거 일상 미소 요거 먹겠습니다 채끗입니다 채끗 요거랑 버섯이랑 대파 요래 해가지고 먹겠습니다 아 아따 손 시럽네 손 시럽도 그냥 막 먹습니다 남자 아닙니까 와 양이 좀 많네 채끗이 뭐 어쩌다 되노 이렇게 미용이 돼있으면 껍치기 딱 해가지고 보자 됐지 쑤 쑤 쑤 쑤 쑤 그때처럼 또 막 피 뚝 뚝 뚝 뚝 떨어지면 안되거든요 이번에는 이번에는 좀 사람답게 먹겠습니다 그때 너무 피가 뚝 뚝 뚝 떨어져가지고 와 쩔다이들 시즈닝 네 오우 와 이거 근데 너무 두껍다 이거 이마에 두꺼운데 에 밑단치기 해야되네 이것도 너무 두꺼운데 와 일단은 소금 뿌릴게요 에 내가 초벌하고 예 잘라가지고 다시 끓을게요 아 이 칼을 여러분들 칼 가는거 좀 추천 좀 해주세요 이거 요새 그 칼 가는 아저씨들이 돌아다니지 않아가지고 칼 갈 데가 없네 이거 칼 가는 그 뭐 아이템 좀 쌈박한거 없습니까 예 있으면 추천 좀 예 아 아따 질이 이젠 묻어도 되지 이정도 피깨는 괜찮지 아입니까 예 쭉 짜줍니다 쭉 짜가 쭉 짜가 와 고기 올리고 와사비 찍어가 파에 딱 올리가 햄버거 멘키로 음 음 음 맛있어 아예 아하사마 와 야 육구 없다 임마 따라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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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먹어 먹어 헤헤 맛있어 요구 맛있어 밥 먹었잖아 아까 아 주까 야 야 맛있어 요구 헤헤 파도 묵나 파도 묵지 하 하 으음 아 진짜 맛있네 마무리는 세로콜라 예 다이어트 한다 아입니까 저 아 다이어트하면 끝이 없네 호구야 뭐 니 제로콜라 마실 줄 아나 호구야 울었나 호구야 울었어 마무리 제로콜라 마시고 요거 불멍하다가 라이브 라이브는 맞다 했고 예 라이브 할 수도 있고 뭐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뭐 계획은 그렇습니다 일단 불멍하다가 배고픈 만두 쪄 먹고 그래알라고 예 아따 막 갇정 나네 우와 우와 으으어어어어어어 어어어 뭐야 뭐야 알았어 아이구 올라온다 추워 아빠한테 올래 이리와 와 아따 진짜 겨울이네 이제 밖에 묵는 것도 얼마 안남았습니다 지금 바람 자꾸 불거든요 지금 바람 싸대기 지금 장난 아닙니다 지금 왼쪽 여기 밤 지금 거의 마 지금 간가없습니다 하 아우 고기를 하도 씹었더만은 턱 아프네 와 어 추보려구야 이거 먹고 불만 하자잉 어 으 아 좋습니다 마 불만 하겠습니다 호구야 자 가자 불만을 가자 나와봐라 불만을 가자 코난 들고 장작을 이렇게 넣어볼까 조개했는데 그 한마디로 넣을게요 너도 잘 타더라고 나와봐라구야 나와봐라 니 뭐 다 탄다 나와봐 나와 장작 좀 펼께 요거 펴야겠다 안되겠다 너무 커 오 나와 나와 어 왜 나온다 나와 어 저기 가 흠 원샷 원킬 원샷 원킬입니다 요것도 원샷 원킬 가봅시다 집중해가 헌방에 빡 이 껍데기 정확하게 하나도 안 따뜻합니다. 이 껍데기 좋네. 라이브 할까? 할 거 없지 않습니까? 배도 부르고 라이브 해볼까? 좋습니다. 라이브 하겠습니다. 라이브 사장님 저 라이브 할 건데 자리를 비켜주셔야겠는데 벌물 떼지 말고 아래 가신데 놔두고 왜 나갖고 벌벌 떼노? 간만에 라이브 한번 갑시다. 라이브가 되나? 인터넷 잘 떠지네? 안테나 연결해야 돼 이제 짜치는 거 싫어한다 연결 오케이 오케이 바리 여러분들 그러면 라이브로 뵙겠습니다. 지금 잠시 연결 꺼집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왜 이렇게 삐뚜노? 그 뭐 잡음 없고 소리 딱 괜찮습니까? 아우 손 시럽어서 뭐 잘 들립니다. 오늘은 제가 에어팟을 들고 왔습니다. 내 목소리 좀 들으려구요. 잘 들린다. 너무 좋네. 너무 좋구요. 이것도 카톡도 이거 소리 안 끄면 또 절다이지. 종료. 카톡 끝 보자. 우와 잘하있네 콜라. 애견 동마됩니다. 그 본인들이 케어 가능한 선에서 애견 동마됩니다. 온란드 전화는 잘 모릅니다. 관계자 아니라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오늘 제일 웃겨왔습니다. 지폭고 레케빈이 좋았습니다. 되게 깔끔하고 아무래도 신생이다 보니까 그리고 바닥에 파슬기 아니고 강자가리입니다. 좋은 거. 궁금한 거 있으면 궁금한 거 있으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턱압이세요? 원래는 터널거지로 오지 않았어요? 터널거지인데 닉네임 따라간다고 해가지고 손을 가뿌르지 않았습니다. 제1이면 맞아요. 제일 높은데 아 오구 패딩을 샀는데 이게 배송이 안왔어요. 아직 안그래도 옷을 샀습니다. 다음 영상에 입혀서 나오겠습니다. 오구. 전기를 안 쓰는 거는 뭐 전기를 쓸만한 제품을 안 갖고 다닙니다. 뭐 전기장판이나 이런 거 안 쓰다보니까 근데 오늘은 전기를 썼습니다. 페인터를 두고 와가지고 호구 따뜻해 거기 어? 불 따뜻해. 아니 여러분들 불먹 이제 하다가 들어갈게요. 왜냐면은 안에 따뜻하거든요. 근데 호구가 저한테 잡고 있으려 해가지고 안 들어가 추운데도 불먹 이거 맞아떼고 들어가가지고 배고프면 만두하나 쪄 먹고 예 그러고 오늘 뭐 자겠습니다. 이따가. 아 잠시만 추보라. 차에 옷이 있어가지고 옷이 들어갔습니다. 아이고 잘라 했는데예 배가 살 고파가지고 아 만두 한 번 쪄 먹고 자겠습니다. 만두 한 번 쪄 먹고 자겠습니다. 만두 한 번 쪄 먹고 자겠습니다. 물 좀 부어주고 자 끓이죠. 됐죠잉? 비비고 고기 만두 예 요거 먹겠습니다. 하다가 되나? 아울림 너 많나? 아울림이야? 너 많은가? 와 너 많은 거 같은데 와 욕심이 가겠다. 됐다. 대충 오늘 또 먹을게요. 아 따옹아 이제 먹어볼까예? 먹어보겠습니다. 보자 보자 오후 아 따옹아 쫙 익었네 acontece treatment 씌année 지금 보면 씨밭을 다진 hum 다시 가려야겠지예? Dad 이거 먹고 하나둘을 먹고 안들게 씁니다 와 와 비비아 흐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하나 더 묶게 자겠습니다. 오늘은 펜히터랑 꼼니랑 해가지고 되게 따뜻할 것 같아요. 아무튼 자 이거 먹고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3초 뒤에 뵙겠습니다. 예 아시겠습니까? 그럼 오 흠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어우 춥으라 씨. 다들 굿모닝입니다. 예. 어우. 아 씨 보통이 아닙니다. 지금. 어우 씨. 커피 한 잔 부터 먹고 하고. 째겠습니다. 와 진짜 영화 막 10도 1 떨어지면은. 캡을 못 하겠는데요. 에? 진짜 레알로다가. 아니 캡을 할 수 있지. 근데 이제 저처럼 영상 찍는 건 힘들겠는데. 레알로다가 준석이 어디 있노. 그 느낌이네 지금. 아시죠? 겨울에 마디마디가 다 시려고요. 딱 그렇습니다 지금. 어우 땀아 절다이네 진짜. 따뜻한 모닝커피 한 잔 하고. 가서 굿밤. 예. 아하. 아 추워. 이거 두꺼운 이거 딱 맞습니다. 딱. 완전 지 사이즈. 예. 딱 맞아요 딱. 누가 보면 이게 주전자인 줄 알고 있네. 음. 너무 지 거 같아갖고 씨. 똥고배 그러면서 습부쥬 습부 야 이거 뭐 아이스 금방 되겠는데예 진짜 밖이라가지고 그거만 아이스 되겠어 날씨가 살인축이다 지금 아 아 다음부자씨 지금 몇시냐면예 폰 저기있네 보입니까 보자 2,4,5 지금 7시 15분입니다 예 아 다 일주일 났네 눈물이 막 나오는 순간 얼어붙니다 살얼음 돼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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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지야 대충하고 막 집어와서 불로를 마저 틀게요 큰 것들만 덩어리 덩어리들만 담고 됐죠 야 순댁 나 이 집 왜 나와 있냐고 야 아 다 끝났습니다 이제 탑프랑 텐트맛이 끝납니다 이제 탑프랑 집에 가서 말릴게요 알아서 와 탑프랑 텐트맛이 끝났습니다 탑프랑 텐트맛이 끝났습니다 앗다 싹 둘러볼게요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시느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전 이제 집에 가야하니까 집에 가서 영상 빨리 편집해가지고 오늘 돌아갈게요 지금 얼어가지고 발음이 제대로 안 된거에요 다 얼었어 아무튼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